우리 그룹이 8월 5일 커먼그라운드에서 호롱 헬로드림 투표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청춘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된 헬로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콘서트에는 에릭남과 소심한 오빠들이 참여해 멋진 무대와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청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연을 주최해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한 미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데 힘내시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또한 보물맨 찾기, 꿈 찾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코오롱 그룹 내 다양한 브랜드와 사업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앵앤올롭슨 블루투스 스피커와 크론 가방, 시클라우드 호텔 숙박권 등 다양한 정품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소심한 오빠들이 고민 상담 너무 잘해주셔서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코오롱에 감사합니다. 2030 청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 코오롱 헬로드림 토크 콘서트 앞으로 더 많은 청춘들에게 희망의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